평화를 이룰 수는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하나의 마음이 되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기와 다른 생각도 적어도 무슨 하나도 하지 말아요 그대는 내 문을 확장 열며 온 세상이 아름답게 불려요 전쟁 속으로 난 아이소에 대해 뭘 말하려는 건지 알아요 그대는 내 문을 확장 열려야 돼 그대는 내 문을 확장 열려야 돼 얼마나 크게 될지 하나가 되면 알 수가 있죠 그대는 내 문을 확장 열려야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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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 그대는 내 문을 확장 열려야 돼 그리고 우리 사랑을 확장했고 그대는 내 문을 확장했고 그대는 내 문을 확장했고 이 문을 확장했고 그대는 내 문을 확장했고